네 안녕하세요 공팡이예요 여러분 헌터팡이예요 아 예 똑바로 써야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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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교양 가리비를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 속에 가리비는 저희 삼촌이 배를 타서 잡아오신 가리비인데 그때는 그냥 사진만 찍고 삼촌한테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가리비를 스테이크로 먹으면 진짜 롱나게 추배를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대왕 가리비를 찾아서 떠날겁니다 어디로 떠났느냐 바로 수산실이 아니면 회센터들을 전부 싹 다 돌아버릴거에요 돌아버린다는게 아니라 돌거라 운전해서 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찍었던 크기만한 가리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큰 가리비들이 있을테니까 그 가리비들을 지금 바로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이 모자슨이 어떤사람이 그 북한군 같다기래 자 여러분 오늘 대왕 가리비래끼 잡으려고 주스러 아니 사러 속초에서 제일 큰 속초 관광수상시장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제 성에 차는 크기에 가리비를 계속 잡는데 리발 우와 우와 성대다 성대 여기 문어들 와 개키우고 싶다 자 여기서 이거보다 더 큰건 없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거 낙진가? 아 이건 낙진갑다 아 이정도면 딱 키울만한데 키로에 8만원이요? 이 이만한거는 한 몇키로에요? 한 2.5에서 30만원 안해도 될까요? 돌아보고 올게요 저만한정도의 저거는 팡문이면 저거는 사서 키우고 싶다 한번 여쭤볼까? 사장님 저건 낙지에요? 네 낙지에요 아 낙지에요? 헐게는 어떻게 돼요? 키로에 12만원 롱띵이 제일 조그만데 가격은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 수산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야 가리비 파는 곳이 없네 이쪽에 가리비 있는데 아니 이정도 큰게 아니에요 와 이거보다 저건 론나 키우고 싶다 제 가리비 크기 여기 보세요 이 아니에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 얼굴만 해야 돼요 그니까 손바닥만 한거지 뭔 개소리야 와 닮으네 어떻게 이렇게 문을 많이 잡지? 팡.. 팡문이니? 아니 대왕 가리비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왕 가리비를 일부러 취급을 안하나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조개는 진짜 많은데 사장님 혹시 엄청 큰 가리비 있나요? 몰라야지 야 여기 뭐 그루퍼 그루퍼 맞나? 모르겠다 어 오케이 개팡아 나삭나삭? 야 키조개는 큰데 키조개는 원래 크기가 커가지고 별 가문이 없고 야 야 야 야 가만히 있어도 야 입 벌리지마 리발랄게요 오이고 큰 녀석이 없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큰 가리비는 여기서 취급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성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가성비 다 뽑아드릴려 했는데 우와 광호예요 크게 보세요 와 리진다 얘 넘어왔나보다 여기서야 되는데 여기 얘 넘어왔네 자 여러분 지금 찾아봤는데 없으니깐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일단 그 방어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리바 추베르 자 여러분 헌청 후한 영상을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서서 먹습니다 안 찍혀요 저렇게 방어입니다 방어 자 저는 포장을 잘 안 찍어 먹고요 가사비 품 간장에 해가지고요 추베라 동네 맛있다 자 여러분 대방어 추베르 파고 회센터 왔습니다 다른 회센터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와 그거 진짜 크다 와 그거는 잘못 먹으면 리져예요 아 여러분 이쪽에 가리비가 있긴 한데 여러분 사이트가 아쉽습니다 오 이거 뭐야 여기 조동알이 약간 푸른빛으로 되게 예쁘게 되어있죠 네 갈게요 이런 작은 가리들 밖에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따라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도치라고 하고 방언으로 쉰퉁이라고 하는데 알이 엄청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반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알슨 드시 가세요 아니 지금 먹고 싶은데 찾는 게 있어가지고 가리비인데 딱 큰 가리비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다 둘러봤는데 여기도 없어요 다음 항으로 가볼게요 따라왕 자 여러분 지금은 물치항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끔 봤었는데 제발 이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지금 파도 보세요 지금 들어왔는데 이쪽에는 닫았네 아 이쪽은 열려있습니다 가리비 만져봐도 돼요 얘는 레키 캐스터네츠 아 얘네도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아니에요 더 커야 돼요 다 쳤어요? 아 네네 먹었어요 지금 뭐 찾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뭘 샀는데 가리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디서 여러분 없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남아있어요 저도 제 고집이 록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 횟집입니다 자 여기 횟집 어디냐면 삼촌이 계신 횟집입니다 제발 그 가리비를 안 팔았어야 되는데 따라와 삼촌네 여기도 왔는데 아 없다 없다 그만한 크게 가리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리바 옆에서 뭐 본 거 같은데 오오 찾았다 찾았다 우와 저 가리비 여기 계세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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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청 큰 거 같은데 아 이건 양식이고 저건 자연산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거 사고 싶어가지고요 아 진짜요? 삼촌 감사합니다 자 이게 대왕 가리비고 이게 일반 가리비입니다 그게 잘 보세요 이게 대왕 가리비에요 자 여러분 드디어 대왕 가리비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삼촌 바로 옆 횟집에서 있어가지고 심지어 공짜로 얻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도 숙여 자 이제 이 녀석 가져가서 바로 관자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어 라떼 써 라삭라삭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태왕 가리비를 잡아왔어 아니아니 사왔습니다 아니아니 얻어왔구나 리발 이렇게 또 거짓말하네 맞아 이만한 가리비의 크기도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야야야야야야야 물 떨어뜨리지마 리진다 이정도 가리비의 크기도 대박입니다 대박 응 아가리가 정말 얘 아가리를 지금 아가리를 아예 가다 버렸어 이 무거운 새끼 나중에 너한테만 비밀 말해야지 이 녀석으로 제가 바로 스테이크를 할겁니다 스테이크 하는거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가리비를 산채로 열어버린 다음에 후라이팬에 조질거에요 따뜻하게 자 그래서 일단 이 가리비를 뚜깍 패야돼요 롯나세구나 너 안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벌리고 말거야 이랄끼야 자 여러분 이랄끼가 보시면요 여긴 이렇구요 여긴 이래요 그럼 여기 위에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틈을 벌리기도 힘들어 이랄끼 이거 맛있겠다 츄베른 오케이 오케이 여기 틈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는거야 들어갔다 지금 감이 들어갔다 우와 이거 살 집히면 이거 아장나게 으아 우와 오오 오오 손가락 로지일 뻔했네 이제 뚜껑 닫으려고 보세요 3 2 1 뭐야 입 닫아 아가리 닫아 아가리 봉사해 아가 오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웃어질려는데 오 여기에 손 들어가면은 멍 바로 될 것 같은데 으아 와 여러분 이게 힘으로 하고 싶은데 힘으로 안돼요 자 여러분 안에 보세요 살 보세요 안에 살 보세요 안보이네 가위를 열면 되겠다 오 오 거의 다 열렸다 거의 다 뒤졌다 이 새끼 오케이 내 바지 내 바지 이거 언제 빤 건데 바지 개이래끼 이리로 와이래끼 아가리 벌려 이제 우와 자 여러분 환자 크게 보세요 우와 작살나요 진짜 개 힘들다 여러분 근데 이거 먹으려고 지금 손떨린 거 보세요 랄딸딸딸 진짜 우와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얘를 아 야야 여러분이래 죄송합니다 반말한 거 아니지 집이 이 론나 귀여운 칼로 살살 긁어서 살살살살 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대박입니다 얘 껍질은 다 쓸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이 랄끼 열때 여기 엄청난 고통이 살짝 느꼈었는데 차량 중이라 참았거든요 왜 파랗게 된 거 보이세요 야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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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진짜 쳐버렸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리비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론나 개 아파요 여기 멍들어가지고 실리 이 말 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나 30살이야 자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씻어주고 바로 기름을 두른 다음에 그냥 미친듯이 구워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 얘를 목욕하러 가자 넌 뒤졌어 여기다 버리고 던지고 조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 있죠 내장 같은 거 제가 이 검은색을 싫어해요 뗀 다음에 저 멀리 짜죠 그리고 목욕 레츠고 리발 자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씻어주면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조개구이도 그냥 조개채로 구운 다음에 먹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은 쫙 터져서 수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론끼를 후라이팬에 조사버리면 됩니다 일로와 이래끼야 자 여러분 가리비쉐끼를 조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베프가 열려주세요 고맙다 베프야 잘해줄게 과연 과연 베프야 오늘 진짜 잘해줬다 뒷말도 안했어요 이래끼야 자 여기다 바로 기름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기름이 어느정도 달궈지면 마지막 펫센터에서 제수 롯같이 잡혀버린 라리비쉐끼 입장 갈까요 오우 오우 기름 많이 쓸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넣어졌다 넣어졌다 고맙 배 뜯으러만 한다 과연 기름 와야 조개판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워주면요 후추 후추 리발 후추 그리고 소금 리발리발리발 그리고 여기다가 란뇨엉 다진마늘 살짝 주와 kitsch кон不會 조개 구이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버터입니다 이 버터를 살짝 habíaques 같이 해주면 입에서 날랠높어가지고 둘이 먹고 하나 죽어도 다 알아 와 이게 개통통한 거야 제러분들 잘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만 잘라봐야됩니다 아직 덜 익었금 버려 지금 먹었으면 바로 바로 비브리오펠어증 각이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카리비 스테이크가 완성 되었습니다 김모랑모랑나는거 보세요 김모랑모랑나나모랑모랑 위에 마지막에 파슬리까지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했죠 아니아니 플레이팅 제가 저번에 디스플레이 라고 했었는데 곰팡이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플레이팅이에요 아 물론 아시는데 웃길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저 진짜 디스플레이 인줄 알았습니다 곰팡이님 자 이녀석 뭐 김말 필요 있나요 바로 그냥 먹어보도록 만져볼게요 갑자기 왜 만져 와 살짝 만지고 손가락 빨았는데 리발 라떼입니다 그냥 라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추베를 따라란 자 바로 뭐 아 맞다 맞다 먹기전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조개껍데기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 쓸데가 있더라고요 자 어떨 때 쓸거냐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조개구이를 해드시고 나서 이 조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꼴집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캐스터넷 치실수있어 가리비 비린내 뿌려 페럼 아우피스 매매바다 세러버 미너처로 부우자는 기름워 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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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리세요 자 여러분 바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래끼를 자 자 그럼 헌터팡이 형 서서함 먹습니다 이제 설명 안할게요 근데 이거 접시 되게 가벼고 있는데 롯나 먹어서 팔이 롯됐다 자 먼저 찌끄레기 조그만거 먹어볼게요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개 미쳤는데요 우와 제가 이때까지 먹으면서 기억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바로 전에 했던 금게 된장찌개 그리고 대왕꽃게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금게튀김 자 이렇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것도 그 역대급 중에 역대급 중에 역대급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와 와 와 와 주님 영광 바도소서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롯같은게 지금 두덩이 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부위마다 맛이 너무 달라요 자 이거 아시죠 조개 옆에 이렇게 찌익 간드라지게 간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있는거 자 그건데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안하고 롯나 맛있는 베이컨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비비 약한거 아시죠 살짝 거부감 가요 얘는 왜냐면 내장도 아닌것이 롱덩어리도 아닌것이 약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먹어볼게요 달콤하네 아 이거 국경인데요 이거 이거 맛이 어떠냐면요 이거는 약간 맛이 돼지창자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따 치워야지 엄마한테 롱하자 리지겠다 이걸로 라가리 정화 음 풍미가 라득해요 자 그리고 이 베이컨 레키 또 먹을게요 베이컨 레키 음 버터향이 살짝 도는게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근데 진짜 이거는 완전 그냥 관자 덩어리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롱나 의미있고 음미하고 느낄 수 있을까 음 부드러워요 부.. 부드러워요 부.. 롱나 답답해서 못하겠다 빨리 먹으세요 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왕 가리비를 찾아가지고 공짜로 얻은 다음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보통 제가 먹어보자는 컨텐츠에서는 잡아서 먹는게 다인데 이번에는 차마 저 가리비를 잡으려면요 제가 스킨스쿠퍼 30년에도 못해요 자 그래서 얻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 이 사실 조개는 제가 조개 구이만 좀 해서 먹어봤고 다른거는 그렇게 뭐..먹어본적이.. 아가리.. 야 형 많았는데 아가리 좀 받아라 아가리 아가리 어 절었다 절었어 조개는 보통 조개구이로 먹거나 아니면 조개찜 이런것들은 파는데 관자 스테이크 같은거는 사먹으려면요 코스요리점 가가지고 하나 조금 조금 나오는거 돈 비싸게 주고 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자 그래서 가리비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으면은 그냥 수산시장 같은데 가서 가리비 좀 큰거 산 다음에 이렇게 해먹어도 정말 그냥 별미 느낌으로 굉장히 괜찮은거 같습니다 오늘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맛있는거 먹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좀 롯같은게 양이 너무 적어 한 3마리 사세요 한 저정도 크기면 만원에서 만오천어선이거든요 그럼 3마리면 4만5천원이니까 그냥 비싼 코스요리 레스토랑 가세요 뭐라는거야 이새끼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AKU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이거 아직 안버렸다 딱 4마리 마세트 책상에서 만드rukt 그들의 입학과 2마리 마세트 책상이다 책상에서 만드셨는데